안녕하세요 구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백석대학교 실천신학대학원 원장으로 성기며 공담 중앙교회 당회장인 이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빈손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을 꿈꾸며 삽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지 못하기에 수고와 노력을 많이 했으나 빈손이 되어져서 절망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낙심하여 방탕하고 분노하여 자살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 노력과 수고했으나 빈손인 사람이 소개되어집니다 밤새 고기를 잡기 위해서 갈릴리티베라 호수에서 그물을 던졌는데 아침에 빈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에게 빈 배를 깊은 데 띄워서 깊은 데로 그물 내리라 했더니 주님 말씀대로 행한 그들에게 자기 배가 가득 채워지고 너무 많아서 다른 배도 채워져서 두 배가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오늘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빈손을 가득 채워주시는 분 여러분 이 주님 만나서 빈손을 가득 채우는 축복이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빈손일 때가 주님 만날 기회임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0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말합니다 10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1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맡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유익하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다 오겨서 해결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빈손이었기 때문에 힘들고 지쳐있고 두렵고 무서울 때 방황하지 말고 주님께 갈 게인 줄 알고 가까이 가셔서 주님 가득 채워주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가득 채워주는 주님의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그게 두 가지를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입니다 누가 봄 5장 1절에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게네사르 호숫가에 서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빈손이었던 그들이 가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서 주님 말씀대로 깊은 대로 금을 던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신앙의 시작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드름에서 나며 드름은 크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듣는 시작을 할 때 믿음이 싹이 나고 그 믿음을 따라 행동할 때 채워주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빈손일 때 먼저 죽게 나와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누가 봄 5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문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거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말씀대로 해 봤습니다 내 수단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6절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심이 많이 잡히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내 수단 내 생각 내 방법만 고집합니다 그대로 안 되면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 방법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 여러분에게는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고 주님 따라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셔서 여러분에게도 가득 채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 한글자막 by 김재영